한 해를 이끌어갈 기대되는 신인 여자 배우 박지윤 씨, 어서 오세요. 너무나도 매력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. 약간만 앞쪽으로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정면 보시고요. 오른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수상쯤 한 말씀 여쭐게요. 수상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근데 상을 주신 만큼 정말 이름에 걸맞게 잘 성장해야겠다. 그런 다짐과 함께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 2024년에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연기 캐릭터로는 약간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아예 다른 분야의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뭔가 인기가요 MC를 하면서 팬분들이랑 가까이서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아니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박지윤 씨만의 사랑스러운 하트 포즈! 보라트 너무 귀엽습니다. 보라트마저 어여쁜 그녀! 오른쪽도 한번 끝까지 봐주시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왼쪽도 한 번만 다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왼쪽도. 네 감사합니다. 양손 하트까지! 네 감사합니다. 2024 대한민국 포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! 화이팅! 네 감사합니다. 시상 시청에서 뵙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